노원구가 운영하는 공공 텃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 230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은 지난 10일, 구청이 분양한 하계동 중평초등학교 인근 공공 텃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텃밭 분양자에게 모든 양귀비를 제출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경찰과 합동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 텃밭 502개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